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진행하다가 말았었는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일단은 전기 찰 때까지 기다리고 오케이 전기 다 찼다 일단 늦어서 이거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한다 오케이 아까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하더라구요 자 이걸 3개구나 쿠퍼 플랜터 레드톤 서버 와 이건 뭐야 이건 아 나 진짜 돌겠네 지금 이것만으로도 끝나는게 아니었어 이제 휴대용 탱크부터 만들어보자 어떻게든 야 크리에이티브도 있냐? 오 몰든 크리에이티브 포터골 탱크 오와 이게 뭐야 하트 오브 워 유니버스 우와 이게 뭐야 진짜 예 진짜 이 모드팩 정말 할게 많구만 일단 이거부터 갑시다 일단은 이거 일렉토닉 강철과 실리콘 실리콘은? 어디서 만들어? 실리콘 아마르딘 아 이거 두개로 야 너 근데 아까 너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저거 저기까지 언제 들어가지?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힘들것같은데 아 참 그만 떼고 어 실리콘 여기 있다 잠시만 여기서는 어떻게 저기로 가냐 아 펄브라이젠 제이션 펄브라이제이션 어 잠시만 아까 저거 베이직 등급 베이직 메설레이터 메설레이터 이렇게 해서 쓰자 메설레이터 하면 된데 오케이 나왔다 잠시만 얘네들 이게 티어가 이게 이게 숫자가 없으니까 252 이거 그대로 따라가라 이거 헷갈린다 너도 따라가 자 이거를 뭐하라고 이거 뭐야 베이직 일렉트로제아이즈 이건 내가 만든 적이 있나 없네 안만들었네 아직 없네 안만들었네 아직 아직 저기 진행 못해 아씨 엔더탱크 얘는 나중에 어차피 얘 지금 밖에 빠져나가 있는 거 보니까 좀 후반부 거야 어 모드를 더 만들 수 있네 엠티모드 아까 저거 망치지 망치 방향에 따라서 모드가 또 바뀌는구나 다크스틸 다크스틸은 스틸과 흑우석 이미 가지고 있는 딜레 다크스틸 어 이미 다크스틸 내가 가지고 있었어 이런 이런 그러네 상자 안에서 내가 다크스틸 좀 구했을 수 있겠네 이런 세상 거꾸로 돌아간다 진짜 일단은 파인쿠퍼와이어 이거 하려면은 클러스터밀 클러스터밀 나 아직 안 만들었던 거 같은데 클러스터밀 만들자 이제 모터랑 일단 클러스터밀이 없나 한번 찾아보고 클러... 클러스터밀이 저거 맞나? 아 와이어밀에서도 되는구나 와이어밀에 투퍼와이어 간단하게 가자 와이어밀 오케이 쿠퍼가 256인데 64네 베이직 일렉트로라이제이셔 베이직 일렉트로리이저 발음하기 너무 귀찮네 실리콘이나 리투명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골든와이어 골든와이어 4개 2단이 저것들들 좀 집어넣자 이제 초기화할때가 됐다 골든와이어 유리랑 아이씨 괜히 집어넣네 서킷이랑 팀케이블 아 진짜 팀케이블 팀케이블은 항상 필요하네 팀케이블은 무조건 소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서킷이 2개인가 2개구나 베이직 일렉트로버시기 만들었고요 일단 클레이가 나오려면 레드락은 뭐야 일단 아까 그거 아까 내가 하려다 말한 이게 게스트가 여러개 필요한가 아까 20개 정도 들어있던데 아닌데 얘를 이걸 쓰려면 옥시즌 오버클럽 오버클럽 어 잠시만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애매하다 일단 전기는 꽉 찼고 음 케이스트 설명을 해보자고 아이템 for example you break your water into hydrogen gas and oxygen gas or break down clay dust into 실컨 dust 멋지게 워터 가운 클레이더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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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점토를 몰타로에다 집어넣자 저게 순서인 것 같아 순서대로 하자고 그래야 안엉키지 클레이더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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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되네 점토느니깐 되네 얘는 딴게 필요해 그래서 지금은 진행을 못하고 나중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클레이더스톨 아 진짜 도구 종류 겁나 많네 자 과연 뭐가 나올까 실 오 종류가 다 나오네 그냥 이걸 어떻게 또 처리를 하냐 다 나오네 이렇게 출렸됐고 이게 또 고장났다 또 껏다 켜주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